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흐흐 흐흐 나쁘지 않아 플래시 다 뺐어 아니네 미드라이너 특징은 갱당하면 자기 탓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났냐 팀이 못 버텨 이거 짤짤이 뭐야 이게 제발 오열이다 어택당이다 그냥 이거 어택당만 했는데 이거 펜타킬이 되는데 진짜 이거 그냥 한거 하나도 없는데 아 나 이렇게 펜타킬 먹을 바에 차라리 안먹는데 원래 아싸 미니언 클리어 너무좋고 어 이건 가지마 안 빼는데? 뭐야 이거 이만 불탄다 뭐야 뭐야 불탄다 포탑방패 몇개째야 이거 혼자서 6개 먹는데 이래도 되나? 아 배비든가 진짜 궁만 있었어 봐 이거 뭐야 왜 들어온거야? 궁 궁 있는거 아냐 7개 포탑방패 8개 포탑방패 8개 잠깐만 돈 너무 많아 뭐 사야돼 뭐야 미드랑 탑타고 혼자서 깼다 미드랑 탑타고 혼자서 깼다 와 이 사람들 절대 절대 안 빼 포탑 몇개 미는거잖아 도대체 아이고 좀 빨리 끊지 큰일 난거 같다 이거 더블 평타 2대 와드 방어 오는걸 평타 또